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 뒤에 빨간색 종이컵이 쌓이다 말았는데요. 나중에 저 녀석을 허팝 키보다 높이 2미터 이상으로 피라미드 모양을 쌓아올릴거에요. 그 이유는 허팝이 무너뜨리기 위해선데요. 그렇다고 허팝이 막 달려가서 무너뜨리는게 아니고 일명 공기대포, 연기대포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녀석을 만들어서 저기에 공기대포를 발사시킬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런 통을 준비했는데요. 이 녀석은 110L짜리 통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데, 근데 여기 보면 옆에 구멍이 나있어요. 허팝이 다른 실험하다가 구멍을 냈었는데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밑에 쪽에 구멍을 내줘야되요. 그래서 짠 구멍을 내고 안에 연기를 넣고 테이프 칠을 하고 저기 조진을 해서 발사시키면 제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오늘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해주고 고글도 착용하겠습니다. 덥긴 하지만 안전해야지, 맞죠? 자, 이렇게 하고 이 통을 뒤집어서 이 위에 토치기를 쏘겠습니다. 자, 조진하시고 자자자자자. 자, 이렇게 한가운데 자, 지금부터 톱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톱질은 혼자서 몰래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조심해야되요. 아시겠죠? 여기 구멍 뚫은 통에 허팝이 이렇게 들어가서 구멍을 허팝 얼굴이 보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허팝 얼굴이 작으니까 구멍으로 다 보이지가 않겠네. 얼굴이 크구나. 그럼 통위에 허팝의 사랑 청테이프를 다 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테이프가 끊어지면 안되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청테이프를 플러스 모양으로 줄이고 우와 다했다. 이거 완전 부기인데? 오 나한테 해도 되겠는데? 이거 제대로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잡고 이 안에 연기놓고 딱 조준해서 이렇게 발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종이컵을 안 쌓았어. 그래서 종이컵을 쌓으러 가겠습니다. 자 종이컵 싸야지. 종이컵을 열심히 쌓아올립시다. 허팝이 전에 종이컵 피라미드 쌓게 해가지고 허팝이 저 멀리서 달려가지고 점프 날라차게 해서 종이컵 피라미드를 넘어트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허팝이 나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연기대포를 쏴서 종이컵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 종이컵들은 전에 허팝이 실험한다고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활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미터 넘게 쌓아올린 것 같아요. 근데 종이컵을 하나하나 올릴때마다 이제 종이컵 피라미드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아.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다 쌓아올렸지만 아직 허팝보다 낮아 맞아. 허팝보다 낮은데 맞죠? 허팝이 이렇게 막 대포 쏘고 이러면 안돼요. 2미터까지 더 쌓아올리겠습니다. 지금 종이컵 피라미드가 허팝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10초 안으로 허팝 얼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없게 될 것만 같은데요. 어? 자, 지금 끝이 더 앞이야. 근데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겠죠? 지금 허팝이 1단이 아닌 2단으로 이렇게 2겹을 쌓아올려서 완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 끝부분에 가서는 양옆에 한 칸씩 줄였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를 더 쌓으니까 약간 왔다갔다 움직이더라구요. 자, 그럼 이제 허팝이 여기 있는 연기대포를 쏴서 종이컵 피라미드를 넘어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기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 기계를 통해서 통 안에 연기를 넣고 저쪽을 향해서 허팝이 연기대포를 발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기를 넣어줄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발사! 자, 지금 연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자, 얼마나 넣어야 될까? 자, 자, 됐어. 가득 찬 것 같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넣고 됐어. 쫘왕! 간다, 간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먼저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조준하시고. 발사! 오, 움직였다. 움직였다. 꿈틀했어. 오,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남보다! 나는 남보다! 나는 나무보다! 성공! 오늘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성공! 오늘은 허팝이 연기대포를 만들어서 종이컵 피라미드 무너뜨리기에 도전해보았는데요. 결과는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통이 110리터짜리도 작아요. 진짜 엄청 큰걸로 했으면 더 많은 피라미드 탑을 넘어트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정말 더 크게 도전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이컵들은 허팝이 전에 실험할 때 썼던 것들인데 이거는 지금 다시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또 다음 실험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 성공! 안녕!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봐주세요!